아우 아우 와! 내가 요새 알고 있어 헉 헉 자 안에서 거먹을까 여러분들 아우 아 근데 얘 이상해 아 어떻게 수류탄이 족족 나한테 날아오지? 아니 수류탄이 너무 정확하지 않나 아 레벨도 수상하단 말이야 야 킬 사망 비율 40이 뭐야 잘못 초대하셨나요 안녕하세요 2번님 레디 부탁드립니다 뭐지? 안녕하세요 2번님 마이크 되세요? 여보세요? 예 2번님 안녕하세요 어 마이크 되세요?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너무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레벨이 500레벨이시네요 잘하시겠다 버스 기대도 될까요? 아 저 오빠 계정이에요 오빠 오빠요? 오빠? 아까 분명히 아까 남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? 굉장히 실례되는 말이네요 아하하하 실력이 혹시 어떻게 500레벨이시긴 하신데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? 아니면 저요? 약간 저처럼 네 한지 오래되가지고 어쩌다가 500레벨 찍으신 분이세요? 아 저는 베린이고 저희 오빠가 배그 잘 하시는데 아아아 아 어 오빠 나 게임 중이야 아이템 어떻게 읽자? 콩춘이요? 콩춘이요 콩춘 콩춘이 아니요 콩천 콩천? 예스 콩쩐 예스 콩 콩쩐 예 랜덤디오로 되게 재밌는 분을 만났는데 아하 되게 랜덤디오로 되게 재밌는 분을 만났는데 아 잠깐만요 사람이 있네요 잠시만요 정리하고 알려드릴게요 발소리가 많이 들리나요? 아 아 아 아 두마리인거 같아요 지금 갈게요 네네 췄러 ND 어머مة 콩 콩 콩 콩 콩 네. 랜덤 부작. 훔쳐 하는 거야. 랜덤 부작. 야 나 허비 나와봐. 아 오빠 나 지금 게임 중이야. 야 나와봐. 탈승 됐잖아. 아 나 잘 안 끝났는데. 한 번만 더 할게. 알았어. 아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또 저랑 같이 팀이. 네. 아니 오빠가 갑자기 비키라 해가지고. 네네네. 저희 오빠가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 잖아요. 네네네. 선물해 주셨구나. 저희 오빠가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. 네네네. 지금 21일이잖아요. 어제. 야. 디오.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 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 오빠 디오가 뭐야? 하니까 디데이 파이브 하면서 선물해 주더라고요. 어제 저한테 립스틱 선물해 줬어요. 아 진짜요 립스틱? 어떤 색깔이요? 빨간색이요. 약간 분홍색 섞인. 빨간색 립스틱. 네네네. 그거 바른 거 지금 보여주세요. 에? 어떻게. 예? 어떻게. 지금. 지금 바르시면 보일 거 같은데 되게 잘. 선물 받은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 이게. 그. 오빠가. 네. 보여주세요. 와. 보여. 줘. 아니 크리스마스 때. 제가 잠깐. 잠깐 보여줄게. 어머. 뭐 하시는 거예요. 어딨어. 저기 있다. 아. 어. 아. 놀랄 때도 되게. 목소리가. 귀여우시다. 하하. 어. 아. 아니다. 자. 제가 정리를 할게요. 죽여주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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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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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나요? 아니요. 아직 안 보입니다. 저. 빨리 사라지고 싶어요. 아. 립스틱 색깔 굉장히 예쁘시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오빠가 또 센스가 있어가지고. 저랑 또 잘 맞는 거 골라주셨거든요. 아. 아. 혹시 아 지금. 윗입술은 피나는 거 아니죠? 지금. 아. 아닙니다. 아. 아. 립스틱 선물 받은 게 색깔 진짜 예뻐시다. 무슨 색깔이죠? 이름이? 이름 몰라요. 아. 보통 립스틱 아래에 보면. 이름. 서 있는데 뭐. 아. 버츠비래요. 버츠비. 버츠비. 버츠비가. 저렇게 빨갱구나. 네. 맞아요. 잠시만. 이거 좀 지울게요. 제가. 안 발라도 되는데. 발라가지고요. 예. 버츠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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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인사해. 여기. 엄예빈씨라고. 엄예빈씨? 어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엄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내 알기로 주변에 한 명 있던 거 같은데. 누구 누구. 그. 누구였다래.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. 아. 그래. 엄예빈씨 목소리 어때? 아. 되게 예쁘시던데. 아. 그래. 감사합니다. 아. 그 정도는 아니야. 그래. 알았어. 굳이. 굳이 시키네. 아. 굳이. 아. 알겠어. 오케이. 아. 다음에 소개팅 한 번 하자. 아니. 괜찮아. 어. 소개팅 시켜줄게. 저분 누구예요? 굉장히 무례하시네요. 제가 다 듣고 있는데도. 저분 이름 뭐예요? 저 국세청에 신고할 거예요. 아. 이름이요? 네. 그걸로요. 그럼 봐드릴게요. 송찬아. 왜? 제대로 하자 이제. 응. 나도 힘들다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아 진짜 괴롭겠네? 하하. 여러분 콩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콩천이에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 똥천 아니고 콩천입니다. 하하. 야. 목소리 진짜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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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걸로 듀오로 여러 남자 울렸거든요. 아 그랬어? 여자랑 우기니까 너무 오더라고요. 비밀의 방. 여기 가자. 야야야 오른쪽 오른쪽. 발톱 발톱 발톱. 아 좋게. 깜짝이야 얘네 왜 이리로 오고 있어. 깜짝이야. 또 있나 여기 근처에? 방이 근데? 여기다 여기다 1번. 아무튼 어딘가 하나 있어. 먼저 갔다가 이리로 갈까? 오케이. 여기 차. 나이스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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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뭐야? 아니 나 그냥 있나 하고 그냥 쓱 보다 말았는데 사람 형태가 있는 거여 1번 핀 어 뭐야 이거 포그? 여기 있다 얘네 밀어? 얘네 밀어? 얘네 밀까? 수류탄 깔까 저기? 야 얘 뭐야? 운반이 불쾌다! 불쾌나? 나이스! 자 연막이 없어져! 연막이 없어졌어! 연막이 없어졌어! 연막이 없어졌어! 연막이 없어졌어! 연막이 없어졌어 연막이 없어졌어!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? 오케이 오케이 아 저 바위에 있어? 어 바위 앞에 쪽으로 갑시다 한 명 기절. 컷. 와우. 슈퍼 섹시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나온다, 나온다. 몸통 안 돼. 컷, 컷. 저기 창고 하나랑 창고 한 팀이랑 총알 다섯 발. 내가 이쪽으로 둘게. 여기 그냥 일단 우리 여기 인서클이니까 여기 한 번 쓰고. 쟤네들 나오는 거 보면 되겠는데? 연막이랑 전체 거 좀 가져갈게. 응. 여기 바위. 아, 진짜 8배 너무 어려워. 아! 아, 8배 너무 싫어. 어! 어? 어! 제발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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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공찬아! 왜 그래! 왜 그래! 왜 무서워! 왜 그래! 왜 무서워? 왜 무서워? 제가 나았어! 제가 나았어! 자 진정 진정 누나 저걸 뭔 수로 붙냐 이게 문젠데 우리 연막 하나야 나 연막 이거 나 다섯 개 먹어왔어 야 얘네가 우리 쪽으로 미는데? 그러게 쟤네 왜 저러지? 어 누나 여기 누우면 안 보이네 저기 끝났어? 하나 기절 혹시 수류탄? 아 저 아 저기 있다 저게 마지막이네 바위드에가 바위드에가 마지막 하나 기절했어 기절한 거 맞아? 어? 기절했다며 기절했다며 아 그러면 자가소생이야 아 그러면 자가소생이네 아 자가소생이요 아 저기 살았네 예빈씨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A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